많은 분들이 그런 맨션으로 욕을 굉장히 하시는데 그 말 말고요 이해하고요 굉장히 같이 한번 술을 술 술 먹으면서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시간이었는데 정호 형 빨 검은색 냅둘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걱정 많아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노란색의 머리로 변한 김수렁처럼 새로운 그런 열심히 하는 톡식의 모습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마지막 곡 뭘까요? 틀렸어요 인투더... 모양은 반말이잖아 왜? 계속해요 반말 아니죠 인투더 나잇이에요 아쉬우시면은 뒤에 앞에 서면 안 되죠 근데 서면요 뒤에서 안 보여요 나중에 롤러코스터 장사 잘 돼서 이사가길 빨리 빌어요 여기 너무 좋은데 아니면 다 앉아서 볼까요? 앉아서 보면 무대가 저도... 아... 지금 앉을 분위기는 아닌 거고 여러분 모두 앞사람에 물구나무로 서세요 앞사람에 물구나무로 서세요 아 맞어 우리 이제 끝날 거예요 끝날 건데 한마디만 더 할게요 우리 쓰롱이 연기 잘 봤죠? 네... 네... 네 기련이... 네 저는... 대박! 저는요... 그날... 아 좀 내 얘기 좀 들어봐봐 네... 저는 그날... 거기... 명찰 중에 남자 이름 있는 게 그거 밖에 없어서 그걸 달았어요 동근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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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rin님осто 가고야? 우리나라 스님 ourselves 내 과거고 얘 꺼요 더 exp fears 이제 100개 회 인자! 상ron 수용 jong 뭐 이런 대사예요 대박 마지막 곡 유튜브 1 t 이거요 딜비리 대박 피크야 대박 개공 피크야 피크 아니야 대박 피크잖아 이거야 으 2 어쨌든 저희는 너무 땅길러 졌어요. 고객 빨리 끝내야죠. 인투더네잇 하고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